안녕하세요 히티몬슈 코리아 입니다.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구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매년 제가 하는 어떤 의식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몸도 항상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곡에 들어갈 건데요. 조회수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만의 어떤 그런 의식입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히티몬슈 코리아 계곡 쪽으로 출발합니다. 거침없이 들어갑니다. 우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코로나 조심하세요. 코로나 조심하세요. 코로나 조심하세요. 코로나 조심하세요. 1 2 1 한글자막 by 한효정